이 책은 온전하게 하나의 작품을 어떻게 깊이 읽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란 것은 글자와 문자 텍스트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나의 사진과 영상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의 만남 또한 텍스트로 정해내리고 있습니다. 우리 책은 온전히 작품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좀 머무르고 천천히 해석하고 그리고 음미하는 그런 일기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저희의 책의 의도와 내용이 문자품 일기를 현재 하고 있는 교사들 그리고 책을 아이와 함께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은 부모님들 앞으로 텍스트의 홍수 속에서 살아갈 우리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기를 바라봅니다. 부디 이 책이 책을 보는 것에서 나아가서 깊이 읽는 것에 대한 지평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.